제롱아 우리 옷 갈아입는거 어? 큰 나한테 이번에 또 예쁜거 샀다고 보여주자 어디가? 큰 나 맞이할 준비 끝 가자 큰 나 불러봐 제롱아 어머 어머 아 제롱아 좀 이제 야 해가 아니 뭐예요 잠깐만 이게 뭣이요 가채요? 해가 갈수록 좀 과해지는거 아닌가요? 네 이번에는 이런 컨셉으로 준비해놨어요 근데 제롱아 너무 예쁘다 그치 어느날부터 너를 이제 남자 한복은 안 이쁘다 아니야 남자 한복을 이거 남자 한복도 있거든 담비꺼 근데 남자 한복이 훨씬 잘 어울리는데 제롱이는 이걸 씌우려니까 이거 여자 가채? 가채 때문에 제롱아 이건 또 뭐야 야 세상이 진짜 별게 다 있어요 가채가 아니 언제보면 그냥 뭔가였어 그냥 족두리인가 또 하나의 족두리인가 하고 있었는데 가채였어 이게 원래 제롱이가 처음 입었는데 딱 잘 어울리는 남자인데 약간 도령님이네 뭐야? 어제부터 자꾸 이걸 씌우고 공주 같다 공주 아니 나 남잔데 공주 같애 제롱아 너무 예쁘다 너 좀 잘 예쁠까 헤어밴드가 뒤로 쏭만한 것도 예쁜데 목걸이가 되었어요 응 아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? 이거 본다 이런게 흥미로운가 보다 색깔 우와 제롱아 근데 얘는 이제 옷을 입으면 포즈를 취하고 간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맡겨놨거든 지금 어 맡겨놨어 엄마가 주나? 아 모르고 제롱아 근데 가채 머리띠에 약간 조금 진짜 획기적인데? 귀엽지 근데 어 너무 대단한데? 좀 이상할까봐 고민했는데 역시 제롱이는 다 소화해 그러니까 제롱이는 소화력이 엄청나지 제롱아 야 제롱아 제롱아 해 용건 오직 나에게 일로 와봐 여기야 해 한 컷트 찍자 어? 조카랑 한 컷트 찍어 조카랑 한 컷트 찍어 기념사진이야 일로 와봐 너 이제 어? 내년 추석되면 얘가 이만하지가 않아요 애니 귀여워 어 이럴 때 찍어야지 응? 옳지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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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좋아 아 내 다리가 문제인가요? 그게 아니라 어 크기가 어 비슷해? 뭐라고 해야 되지? 애기가 작은 거야? 제롱이가 큰 거야? 시베리아 너스키 같아? 뭔가 이상의 느낌이야 시베리아 황스키 어? 야 심하러 그렇게 들추면 어떡해 지우야 아니 뭔가 이상해 제롱이 되게 작은 가가지잖아 응 근데 이렇게 있으니까 아닌 거 같아 아니야? 응 너가 제일 귀여워 꼭 간식이나 주래 깜찍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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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간식 줄게 간다 간식 줄게요 앉아보세요 간식 줄게요 앉아보세요 빵 아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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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계란으로 안가 애기 있어가지고 배려심이 고의무 그냥 대단하다 야 애기 침 흘려 아우 애기가 소소시원 불편하지 않아? 이거 먹어 신기하다 그치? 너도 언제 저런 거 먹어볼래? 한복 언제 입을래? 같이 여자 한복 입을까? 귀여워 잘 먹지 아우 아우 다 먹었어 어? 뭔 소리 났어 다 보고 있어요 맞아 담비랑 커플도 한번 찍자